다음은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초에는 하루 확진자가 36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다음 주 시작된다는 소식까지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500여 명 늘어난 5만 4,122명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2.4배, 2주 전에 3.7배에 달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런 속도라면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에서 36만 명까지 쏟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한 달 전 700명대에서 최근 2주째 2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감염자도 급증하며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열의 여덟이 이들 고령층인데 이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 위중증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오늘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들께서 친숙한 방식의 제조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미접종자분들의 접종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1, 2차 접종에 우선 쓰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내 고위험군이 먼저 접종을 시작하고 일반 국민도 오는 21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로 1, 2차 접종한 뒤 3차 때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2차에서 노바백스가 아닌 백신을 맞고 3차 때 노바백스를 접종하는 건 의학적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방역 장국은 노바백스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대부분 사흘 내 사라졌으며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